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제 영상들 중에 상담이나 가족상담의 기초와 관련된 공부합시다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제가 특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한 개인의 문제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기질 아니면 뇌신경학적인 손상 이런 원인이 아닌 이상 그 한 개인의 어떤 내적인 요인으로만 붙어 기인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속한 가정 그리고 사회라는 그 체계 안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족상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아직 어떤 특정 이론을 선택해서 그 이론 하나만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각 이론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결중심 상담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와서 공부합시다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된 게 다 학지사 책인데 저는 뭐 학지사고 아무런 거시기가 없습니다만 심리학 관련 책들이 학지사에서 많이 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지사 책들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들은 모두 해결중심 상담에 대해서 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 책이 이번 공부합시다 시리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그 해결중심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책입니다 해결중심 상담 자체가 처음에 가족 치료적인 배경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해결중심 가족 상담을 공부하는 것이 곧 해결중심 상담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결중심 상담적으로 접근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진 책이구요 나머지 한 권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해결중심적 면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결중심 상담에 아주 중요한 치료기법 중 하나인 질문이 초점이 되어서 책 전체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책 표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네 좋네요 자 애니웨이 오늘과 다음 영상 두 번에 걸쳐서 이 책들의 공통 중심이 되는 해결중심 상담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써머리를 이 해결중심 가족 상담 이 책을 위주로 먼저 풀어내고 이후에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나머지 책들에서 특징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소개하는 것으로 해결중심 상담 공부합시다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발달 배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교과서마다 제일 먼저 학문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그 발달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해결중심 상담이 태동하게 된 그 흐름과 배경을 알고 나면 그 이론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보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해결중심 상담은 가족체계 이론, MRI 단기 치료 모델, 에릭슨의 전략적 치료, 그리고 사회구성주의 모델과 강점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발달했습니다 정말 많죠? 간단하게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족체계 이론은 크게는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일반체계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가족에 좀 적용시켜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가족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하나의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순이, 순이네 집은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집안의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순정하거나 그때그때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그런 가족 규칙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안의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마치 보일러가 겨울에 늘 26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켜졌다가 껴졌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건들지 않는 것이 이 가족의 평화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순이네 집은 자율 통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순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또 권위적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되들어버린 거죠 아버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순이로 인해서 가족 체계의 일탈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입력됐네요 근데 이처럼 문제 있는 많은 가족들의 경우 이렇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즉 순이가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부쩍 피드백 고리를 작동시켜서 늘 그래왔던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순이 엄마가 순이한테 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분간 외출 금지야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기존의 가족 체계를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엄마의 부쩍 피드백 시도를 통해서 순이가 아빠에게 다시 사과를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부쩍 피드백 고리가 작동을 한 거고 만일 오히려 순이가 가출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더 일탈을 하게 되었다면 정적 피드백 고리가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정적 피드백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일탈에 대한 정보가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순이가 아빠한테 대드는 순간도 이 가족 체계에 있어서 변화를 유도하는 정적 피드백 고리를 순이가 작동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피드백 고리가 더 나쁘고 더 좋고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부쩍 피드백 고리와 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정적 피드백 고리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족의 생존이나 유지에 필요한 그런 기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피드백 고리의 문제를 가족 치료로 가져와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있느냐 사이버네틱스 개념의 영향을 받은 MRI 단기 치료 모델에서 그 치료 기법 하나만 가지고 좀 살펴서 알려드리면 악순환되는 즉 역기능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하는 그 집의 가족 규칙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찾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가족 상담에 적용시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에 적용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각 가족 구성원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구성원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 가족 전체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할 때 각 가족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하나 한 명씩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라는 전체 맥락과 그 기능의 측면에서 한 개인에게 접근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이버네틱스와 일반 체계로 설명되는 이 가족 체계 이론으로부터 해결 중심 상담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한 개인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명이 변하면 나머지 가족도 변한다는 것 즉 순환적 인과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순환적 인과성 개념을 통해서 해결 중심 상담의 관계성 질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법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은 그럼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해결 중심 상담이 영향을 받은 모델은 MRI 단기 치료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가족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밀턴 에릭슨의 전략적 치료 기법을 합쳐서 10회기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단기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데 의사소통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오고 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더 가족의 문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델이죠 MRI에 대한 내용은 제 공부합시다 영상들 중 가족 상담에 대해 다루는 부분에 보시면 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따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으로 영향받은 이론으로 넘어가면 밀턴 에릭슨의 전략적 치료입니다 먼저 밀턴 에릭슨은 대중적으로 심리치료 수업이라는 책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NLP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분에 대한 설명이나 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족 상담과 관련해서 해결 중심 상담이 영향받은 그 부분만 좀 다루자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심리적 장애의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해결책과 새로운 행동 유형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 그리고 심리적 저항의 문제를 역설적 기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상담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해결 중심 상담의 기법 중 하나인 기적 질문과 관련된 그 원형이 바로 이 밀턴 에릭슨의 전략적 치료의 수정 구슬이라는 기법에서 왔다는 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사회 구성주의적 특성에 영향을 받은 부분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사실과 실제를 믿는 그런 과학적 경험주의와는 달리 사회 구성주의에서의 현실은 한 개인에 의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에 실패한 내담자가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입에 실패한 것이 인생을 실패한 건가요? 이 말이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이 생각은 이 내담자가 살아온 그 시대 속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담론 속에서 혹은 이 내담자가 속한 가족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나 그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이런 사회 구성주의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서 내담자가 내담자의 삶에서 구성해 온 그 세계에 대해서 일단 상담자는 알지 못함의 자세 즉 낮은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내담자의 삶에서 구성해 온 그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치료적 접근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점 관점에서는요 병리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는 게 아닌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또 강점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 부분에 또한 해결중심 상담의 영향을 받았고 또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과 그런 관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해결중심 상담이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중심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발달 배경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만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나누어 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누어 드린 해결중심 상담의 발달 배경 내용들만 살짝만 이렇게 살펴봐도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에 이어서 해결중심 상담 이제 서머리를 좀 더 마저 풀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오늘 보여드렸던 나머지 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위주로 나누어 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